이건 매트맥이고 맥주춤을 할 거고 이거 음식을? 이 소스가 월요네즈가 왔는데 단박ART때가 들어오면 저의 일은 미중하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 어떤 날인지 알려주세요. 오늘 이제 대망의 제 주변의 대표님들을 불러서 다 오픈을 하는 날이에요. 정신없어요? 이렇게 얘기하면 X된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아주 대부들이 많이 오는데 거울보고 할 수 있다? 세 번은 딱 보이세요. 할 수 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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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본가 질조가 전화오는 얘기야 질조가 터지고 간판도 터지고 오늘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? 몰래카메라 눈눈하고 연락이 한두 시간 오픈 15분 전 오픈 15분 전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아 계속 전화가 와 뭐라고 혹시? 오늘 못 갈 것 같은데 미안하다 이상하다 6시에 온다는 사람들이 왜 주소를 알려달라고 그러지? 아 지금 지금 이리 와봐 6시 3분인데? 이게 뭘까요? 아니 이리 와봐 이거 뭘까요? 초쇄받은 이 너만 입장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쳤어? 전부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부담없이 드세요 진짜 부담 너무 없나보다 이 사람은 첫 손님은 누굴까? 첫 손님은 누굴까? 아.. 일정이 변경돼서 못 갈 것 같아요 일정이에요 뭐야? 다른 한 번 줄어? 다른 한 번 줄어? 아 깜짝 놀랐잖아 누구 왔어? 아니 어 이래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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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고도 내가 또 봤다? 시간 약속들을 안 지켜 시간 약속이라도 안 지킨 거였으면 좋겠다 찾으려고 내일이 다ский 어 숑방 님 오셨다 오 Nedcom? 도 wen 안녕하세요 78년이다 네 일단 안 sanitize오 oui 아 한번만 딱 성공했어 x2 어 대표님 안녕 세요 조섭님 유튜브 대선배님 대박나세요 기업가치 1,000억 1,500억 SMC그룹 대표님 이거 짱맞으신 분 죽겠냐고 이거 짱맞으신 분 안녕하세요 멋진 누나 이런걸 왜 니가 최고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홀리 디자인 유튜브 채널 운영 황제인 화보고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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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2,3 1,2,3 화이팅 화이팅 대박나세요 대박 달콤 화이팅 우리 평창동 사모님 평창동 사모님 평창동 사모님 이대로 지난ican bacterial 보고 ранelu leche 네 less 저에게 인형 신선한 신선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? 네 근데 저희 배울파요 맞나? 게다지 솔직히 맛있게 있으니까 맛있지 뭘 왜 맛있지 게이걸에 혈주라고 게이걸에 혈주라고 게이걸에 혈주라고 맥주 어쩔 때 따라오고 있어요? 저요? 한 열도 될 것 같아요 정신없어요? 너무 무서워 와 일한 지 한 시간 반밖에 안되는데 와 쇼크서 할 것 같다 땅팡 이소비가 열심히 살았다는 게 느껴지네요 대표님들이 많이 모셨는데 이소비의 굉장히 힘들었던 친구들이 개머리같은 대단하겠네요 데뷔 들어가세요 오늘 이렇게 가오픈 오늘 1일차 이렇게 마무리 되어있는데 내일은 이제 오늘보다 더 빡센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이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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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어떠냐고? 맛있다 아니 진짜로 진짜로 그냥 먹긴다 그래 맛있어 끝 오케이 마무리 엔딩 멘트 끝이에요 저전 열심히 하겠다 이런거 해야죠 열심히 하겠다 빨자식 bing multiple で 깊은 맘 다 맘 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